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롯에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일 학교 친구들 주일 학교 친구들 목소리가 작아요 주일 학교 친구들 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자 위의 거에요 위의 것 위의 것 위의 것 다른 말로는 하늘의 것 하늘의 것 다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것 하늘의 것 자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늘의 것에 반대? 땅의 것 그렇죠? 자 같이 해볼까요? 땅의 것 땅의 것 자 하늘의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땅의 것 그래요 잘했어요 자 하늘의 것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데 또 하나님 중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하늘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의 것은 뭘까요? 땅의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질문할 거예요 질문할 건데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인지 아니면 이게 땅의 것인지만 대답해 주면 돼요 자 연습해 볼게요 연습해 볼게요 연습 자 하늘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것 해보세요 하늘의 것 자 땅의 것이면 땅의 것 그렇죠? 자 첫 번째 첫 번째 예배 예배는 하늘의 것일까요? 땅의 것일까요? 다시 하나 둘 셋 하늘의 것 그렇죠? 하늘의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찬양 찬양 맞아요 하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찬양은 하늘의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성경 공부 공부 맞아요? 네 여러분들 그럼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하늘의 것이에요 자 그럼 다음은 욕심 땅의 것 맞아요 땅의 것이에요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마지막으로 거짓말 거짓말은 뭐라고요? 땅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잘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자 이제 집중해서 예배 드려요 끝까지 알았죠? 네 잘했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 주일학교와 나눴던 것처럼 하늘 것과 땅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0 1678년도에요 1900이 아니라 1678년도에 존 반년이란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은 철로 역정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로 역정이란 책 자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A man with mock rake A man 남자죠 With mock rake 이 mock라는 단어는 M-U-C-K에요 마크가 아니라 M-U-C-K A man with mock rake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rake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rake 우리 사용하잖아요 농기구 중에 흙을 고르게 하거나 아니면 풀을 긁어모아서 아니면 나뭇잎을 긁어모으는 rake 아시죠? 그 rake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크는 뭘까요? M-U-C-K 여기 나오는 M-U-C-K는 뭐냐면 걸음이에요 걸음 그러니까 동물의 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mock rake라는 말은 뭐냐면 걸음을 치우는 아니면 걸음을 모으는 그런 쇠괄키 그것을 농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똥을 치우는 쇠괄키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쇠괄키를 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래만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목이 굽었는지 목이 굽었는지 허리가 굽었는지 이 사람은 아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때 천국의 왕관을 들고 천사가 오게 돼요 천국의 왕관을 들고 천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쇠괄키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내가 천국에서 갖고 온 왕관을 줄 테니까 내가 이걸 주는 대신 네가 들고 있는 그 쇠괄키를 똥을 모으는 그 쇠괄키를 나하고 바꾸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천사가 그러니까 이 쇠괄키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 천사를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들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못 들었는지 그것을 무시하고 그는 그가 갖고 있던 쇠괄키를 갖고 계속 뭐를 하고 있는데 땅만 쳐다보면서 뭐를 하고 있는데 뭐를 하냐면 밀집과 또한 작은 나무 조각들과 그 먼지를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천사가 그 왕관하고 바꾸자 그러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밑에만 보고 계속 이 쇠괄키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그 철로 역장에 나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주제하고 굉장히 맞는 이야기예요 땅만 보는 사람 땅만 볼 수밖에 없어서 땅의 것들만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이 사도바울이 지금 이 골로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골로세 교회는 이름이 골로세가 아니에요 골로세란 도시의 지역에 있던 교회를 우리가 뜻합니다 골로세란 곳은 소아시아에 있던 도시예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였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 골로세란 곳의 특별한 점은 뭐였냐면 페르시아 제국때나 아니면 헬라 제국 시대에는 굉장히 이 도시는 번창한 대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지방과 그 다음에 유브라데 지방을 연결해주는 어떤 스톱오버 같은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 그곳에 꼭 거쳐서 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도시는 좀 번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왔을 때는 그 도시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개의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방과 유브라데 지방을 연결해주는 노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골로세를 더 이상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골로세는 더 이상 중요한 도시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로세에 있는 그 교회는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요 사도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육을 할 때 그때 골로세 지방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오늘 이 교회 골로세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사도바울이 편지를 할 때는 꼭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성도들을 칭찬하고 아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고 편지를 하는 동시에 또한 그 교회에 있던 문제점들을 지적해주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주죠 그래서 오늘 골로세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그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의 가르침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뭐였냐면 유대의 교 유대의 전통을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을 정확하게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것을 굉장히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영지주의적인 것이 뭐냐면 육신은 굉장히 더럽고 영은 선하다 육신과 영과 굉장히 이거를 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은 선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육신은 더러워도 괜찮고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것도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죄를 진다 그래도 이 육신의 제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영혼은 절대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이게 또 더 큰 잘못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믿죠 하지만 이 영지주의의 바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믿는데 인간이었던 예수님은 더럽고 그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골로세의 교회에 있던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이 철로역장에 나오는 세갈킬을 갖고 그냥 바닥만 보고 일하는 이 사람처럼 세상의 것들에 너무 현혹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들은 보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컨피스된 그런 상태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2단의 잘못 가르침들을 이 사도 바울이 올바른 것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어떤 것을 정리하면요 제일 기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을 때 이 잘못된 가르침들 같은 것들을 세상의 거짓된 지식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각각 조금씩 설명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런 굴레에 제한된 그런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과거에 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을 이렇게 설명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었고 또 그와 반대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죠?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죽으면 거기로 끝이죠 게임 오버야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죽으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거 내가 이 땅에서 이뤘던 거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서 살아있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마을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너희가 죽었고 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골롯에서 그러면 2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20절에는 이 전장이죠 2장 11절 12절 20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오 그리스도의 한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사도마을이 얘기하는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몸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죄의 영향력 그 능력 아래에 있던 우리는 죄의 노예였죠 그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나의 죄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으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으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처음에 영접할 때는요 여러분들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우리 영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죄의 문제의 정말로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란 그런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지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치였음 영어로는 hide예요 감치였다고 되는데 이것은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감치였다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감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감치였다는 것은 언제까지 감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감치어졌다는 것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치어졌다는 그 자체가 영원한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감치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것은 파괴될 수 없고 이것은 영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치어진 것인지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예요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들에게는 감치어진 비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다 바울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현재 상태는 감춰졌다고 그랬죠 미래 상태는 뭐냐면 그 감춰짐에 반대로 이제는 보여진다고 이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신다는 뜻이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와 반대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리뽀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모습이 그날 명백히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려져서 모를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또한 우리가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방식을 또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인해서 생명을 받고 감춰져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나타남을 받을 그렇게 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에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라고 하면 굉장히 브로드한 이야기죠 천장이 될 수도 있고 선풍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위의 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위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곳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지금 믿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연악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정하셨던 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영광과 명예와 능력의 지금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 다스리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머물 곳을 준비해 놓았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 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위의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골로세스 3장 후반부에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늘의 것인지 먼저 하늘의 것은, 위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것을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내가 배우는 게 위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 세상과 구별된 것, 떨어진 것 이 거룩이라는 것이 위의 것이에요 또한 극율, 다른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그것을 극율히 여기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 그것이 하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 친절하고 너그러며 깊이 생각하고 위해주는 것 겸손한 것, 내 자신보다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온유, 차분하고 평온하고 급하지 않은 것 오래 참음, 화내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 용서, 나에게 해를 끼친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하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평강, 이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또한 권면, 다른 이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늘의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늘의 것에 반대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늘의 것에 반대되는 것은 땅의 것들이에요 2절에 보면 하늘의 것과 반대되는 것은 땅의 것, 세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골롯에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땅의 것들이 뭐냐면 성적으로 음란한 것, 부정하고 더러운 것, 사욕과 불순한 생각들, 악한 정욕, 탐심, 욕심이에요 분함, 앵거, 그리고 노여움, 레이지, 그 분함이 이제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악의, 다른 일을 해야려는 생각과 행동, 다른 사람을 해야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 그리고 더러운 말, 욕 우리가 장난이라도 친한 사람과 욕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땅의 것이라고 하늘의 것이 아니라고 오늘 골롯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바흘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찾는다와 생각하다는 굉장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찾는다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다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거죠 먼저 찾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내가 계속 행동을 하고 있다 그냥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컨티뉴스 액션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고 미래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형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행동을 하느냐? 언제까지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찾는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다는 뭐냐면 나의 마음에서 원해서 그것을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거기에 벌써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 속에서 막 우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들을 생각하기가 먼저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감정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만으로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또한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나서 하나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지식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식으로 이것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것이다 아까 우리가 예를 본 것 같이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가르치는 어떤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처럼 시험을 내고 과제를 준비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준비하고 또 시험을 치고 또한 어사이먼트를 한 그런 결과를 봐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것이 뭐였냐면 학생들이 그 결과를 보니까 잘하는 학생이 있고 또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겠죠 그 마크를 보니까 그런데 그 잘하는 학생들이 특별히 잘하는 것이 IQ 우리가 말하는 머리가 좋은 것 아니면 습득력이 빠른 것 이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한 학생들 중에 보니까 IQ가 낮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머리가 굉장히 좋은 학생인데 점수를 보니까 너무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곳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으로 몇 년 더 일하다가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연구하냐면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정말로 챌린징한 그런 상황에서 처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까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 때 정말로 도전적일 때 그런 때는 이것을 상황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 정말로 적은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군인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끝까지 마치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나 이것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국제 스펠링 외우기 대회 같은 것들에 가서 정말로 스펠링을 제일 많이 외운 1등을 한 학생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나 이것을 조사를 해요 또 위험하고 굉장히 문제들이 많은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정말로 올해 끝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한 가지 발견해요 끝까지 해서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IT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스튜력이 빠르다고 그것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성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인트랙트할 수 있고 팀 임버한테서 얼마나 잘할 수 있나 이것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주위 환경도 아니었대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이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었나 이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 그들을 성공하게 만든 요소는 근성이었대요 근성 근성이 뭐냐면 내 앞에 그냥 금방 걸리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목표예요 멀리 있는 것을 그 목표에 대한 열정을 갖고 참고 노력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진행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태미나를 갖고 마라톤을 뛰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는 끝까지 왜냐하면 나는 롱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기를 꼭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근성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이 이 어려운 극적인 상황에서 성공을 하는 요소라고 이 선생님이 발견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고 내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 근성을 갖고 끈질기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사도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Q가 높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EQ가 높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성을 갖고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찾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하면 Because Jesus Christ is my life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생명을 공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사도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전에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출장을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아침 일찍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같이 체크인을 하고 또 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게이트로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게이트에 가기 전에 우리가 출국 절차 중에 하나가 보안 검색해야 되잖아요 시큐리티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지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그날 따라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와 함께 했던 동료가 Excuse me, David I'll see you at the gate David 우리가 이따가 게이트에서 보자 그리고 혼자 걸어가시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시더니 그 시큐리티 오피스하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냥 바로 통과를 하더라고요 체크를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기다렸다가 그 엑스레이 머신을 지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체크를 지나서 이제 저는 게이트로 갔습니다 게이트를 가니까 그 동료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료분한테 제가 보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까 보안 검색 안 하시고 시큐리티 체킹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찍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심장에 맥박 조정장치가 있어 심장에 맥박 조정장치는 이제 다르신 거예요 수술해서 그래서 엑스레이 머신을 통과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엑스레이 머신을 통과하면 여기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머신을 통과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맥박 조정기가 함께 가므로 이 기계가 나의 생명이야 This machine is my life!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엔 크리스토 크리스토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This machine is my life!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 크리스토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 크리스토께서 함께 동행하십니까? 함께 가십니까? 우리는 예수 크리스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크리스토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검사하는 그 검색대를 지나지 않고 바로 천국 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 크리스토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크리스토와 예수 크리스토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위의 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의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는 우리가 위의 것들을 찾으며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혹여나 나의 목이 굳어서 이 땅의 것들만 보고 후회하는 2020년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의 것들만 모으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크리스토를 아는 지식이 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하여서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매일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으로써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크리스토를 기다리며 그 안에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것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